이게 무슨 뜻인가요? 엄마와 아들이 맞다는 거예요? 아니라는 거예요? 엄마와 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이에요? 네, 그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덕실이가 요즘 나한테 왜 그러지? 뭔가 단단히 화가 난 게 분명한데 참 보육원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어렸을 때 말이야 엄마가 나데리고 어떤 보육원에 간 적이 있었지? 거기가 어디였지? 실은 새별이 아빠 생모를 찾는 중이야 오소방은 왜 엄마 아들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꺼내지도 마 덕실아 아들이라니 무슨 그런 끔찍한 소리야 사이가 어떻게 아들이 돼? 어떻게 해? 그게 말이 돼? 덕실이 덕실이가 알았어 그때 그 아이가 오소방이란걸 그럼 자기랑 오소방이 남매인 줄 알고 그래서